폴리오아에서 지난 시즌 출시한 브릿지백의 미니 사이즈 버전입니다. 수납공간의 분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강력 추천해드렸던 가방인데요. 미니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데일리백으로 딱 적당한 사이즈라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은 가방입니다. 지퍼로 오픈하는 중앙 수납공간과 양쪽에 자석으로 여닫는 공간까지 총 3개의 넉넉한 수납공간이 있어요. 아이패드 11인치도 수납 가능하며 그 외 다양한 소지품을 알차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사각형 모양의 넉넉한 스트랩 길이를 가지고 있고 지퍼로 이어진 끝에 달린 스냅버튼과 군번줄 장식처럼 빈티지함이 돋보이는 포인트도 더해져 있습니다. 은은한 크랙이 더해진 가죽으로 고급스러움도 놓치지 않았어요.